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시어머니와 남편을 완전 개호구, 아니지 같은 인간으로도 안보는 그러나 악! 하면 바로 억! 하고 이혼당하게 생긴 그런 아줌마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어머니가 사준 차를 자기 언니한테 남편 몰래 팔아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을 완전 쫌팽이로 만든 여자. 이건 이혼이 답이죠. 이런 건 버려야 돼요. 왠지 남편 몰래 차를 팔아버린 마누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차 40대 남성으로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이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하...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게 솔직히 마음엔 안들어요. 안들지만 아무리 제 주변을 둘러봐도 마음 편하게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친구들한테 말을 하자니 너무 쪽팔리고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결국 여기 익명인 곳에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좋은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결혼 10년차 부부고요. 쭉 전세살이를 하다가 결국 4년 전에 자가를 구입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가 약 3억 5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셨고 그래도 부족한 나머지는 제가 대출을 받았으며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론이고 그때도 차 한 대가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아이고 이 집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이네 우리 며느리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주마 이래가지고 1500을 주셨고 아내 명의로 된 차 한 대를 더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이 좋아서 보태주신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거나 다름이 없지요?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제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잠깐 이거 말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아내는 말이죠. 평소 남편인 저에게 말도 없이 그냥 자기 독단적으로 어떤 거지같은 일을 벌이는 그런 큰 단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정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매달 그 당비를 내고 있었는데 아내는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저한테 당사자인 저한테 말도 없이 당비 결제를 취소해버렸어요. 그것도 몰래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취소를 했느냐 물어봐도 끝까지 말을 안 해줍니다. 여하튼 모르고 있다가 몇 달 뒤에 정말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분노했죠. 그런데 아내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경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아니 그래요. 정치 성향이나 정당 가입 여부를 떠나서 이건 당연히 당사자인 제 의사 결정이 필요한 일인데 이거를 본인이 독단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듯 이날 엄청난 분노를 느꼈는데 그래도 아내니까 때려 죽일 수 없어서 참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 글을 쓰는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최근 저희 아내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 그 차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팔겠다는 겁니다. 말도 없이 회사를 때려 치운 거 이것도 어이가 없지만 뭐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사람 몸이 안 좋다는데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런 모진 소리는 못하겠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차 이 역시 어쨌든 저째든 아내 차니까 파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솔직히 이것도 마음에 안 들죠. 근데 더는 필요가 없다니까 어쩌겠습니까? 팔아야지. 대신 이번 여름 휴가 때 차가 필요하니까 그 기간이 지난 즉 9월 이후에 팔자라고 했습니다. 아내 차가 더 커요. 그랬더니 아내는 순순히 제 말을 따르는 듯해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페이크였습니다. 속임수. 팔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팔았어요. 자기 언니한테 차를 팔기로 모든 게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도 이미 처형집 주차장 속에 들어가 있고 딱 하나 명의 이전만 남은 상태인데요. 아내가 자기 언니인 처형과 주고받은 톡을 보고 알게 된 건데 그 내용은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꽁꽁아 땡큐. 야 차 잘 나간다. 그래 돈은 언제 줄까? 언니 아니 김서방이 여름에 놀러 가야 되니까 바로 팔지는 말래. 아우 쫌팽이 같은. 지차 타고 갈까봐 저러는 거야 지금. 헐. 꽁꽁꽁. 여하튼 그러니까 명의는 나중에 바꿔줄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제가 이걸 봤어요. 자기 시어머니가 사주신 거나 다름없는 그 차를 당신의 아들인 남편 저 몰래 이미 팔아버린 것도 모자라 자기 남편을 이렇게 한낱 놀림거리로 여긴 사람입니다. 이런데도 제가 화를 내는 게 정말 이상합니까? 저 부처님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내의 폰을 본 건데요. 그렇다고 제가 몰래 폰을 일부러 뒤져가지고 찾아본 건 아닙니다. 그저 톡이 열려있는 상태로 식탁 위에 놔두고 잠깐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보게 된 거예요. 물론 고의로 본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숨겨둔 걸 찾은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니까 본 거지. 그렇게 아내한테 이거 뭐냐고 이 모든 사실을 말했는데 왜 멋대로 내 폰을 보는 거야? 이러면서 본인이 더 크게 화를 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되레트 컨솔을 치는 거 보니까 순간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 봤다. 네가 하도 남편이 나 몰래 거지같은 사고를 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뭘 또 쳐 꾸미고 있나 싶어서 봤어. 이렇게 말했는데 예 이것은 사실입니다. 근데요 제가 앞서 언급한 그런 사례들 외에도 남편이 저 몰래 이상한 사고를 친기에 지금까지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나 봐요. 아니 그건 그렇고 그건 내 차 아니야. 내 차를 주인에 내가 팔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런 말도 하대군요. 야 처형한테 차를 팔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 부부 아니냐? 아니 부부끼리 상의도 없이 이런 걸 니 혼자 결정하냐고.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 회사도 그래.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싶으면 나한테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녀? 그냥 자기 멋대로 먼저 그만두고 뒤에 통보하는 거 이게 정말 우리 부부가 맞냐? 너는 항상 이런 식이지. 정말로 니가 뭐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이거요 뭐요. 어? 이러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아까 겨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되게 무례한 거 알고 있어? 아니 도대체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는 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남편이 저 몰래 자기 언니한테 차를 팔려고 한 아내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보고 화를 내는 제가 쫌팽이의 나쁜 놈인 겁니까? 예? 이 글 아내와 공유할 예정이니까 많은 의견 주시면 좋겠고 특히 저는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올린 글이니까 부디 진중하고 진지한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저 지금 한 개까지 왔어요. 댓글 1반 저기요. 혹시 아저씨 지금 그 집이 쓴이 명의로 되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집 팔아버리겠다고 하세요. 이걸로 라이집 떨어지면 아니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니가 뭐 어쩌라고? 어? 이렇게 똑같이 되갚아주면 됩니다.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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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이. 그리고 쓴이가 아내를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쓴이를 노예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런 거 좀 아는데요. 저런 사람은 어 그래 팔아봐. 이렇게 나옵니다. 니가 설마 팔겠어?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액션을 취한 뒤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실제로 부동산에 내놓고 누군가가 집 보러 오는 거 이런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겁을 먹습니다. 2번 아니 그 차 자기 돈으로 산 거면 뭐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부부면 미리 말을 해야죠. 거기다 지가 산 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사준 차를 지 멋대로 팔아? 이거 완전 개념을 상실한 여편네 아니야. 돌았나 진짜. 3번 아이고 죽을 때까지 지 혼자 살아야 될 미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의 아들내미 인생을 지 멋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니 부부가 함께 살면 집안 대소사야 당연히 부부가 같이 상의를 하고 그런 뒤에 결정을 하는 게 맞지요. 특히 시어머니가 보태주신 돈으로 차를 산 거면 중고차로 판다 하더라도 차값에 기여해 주신 만큼 그럼 그 돈 어머님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는 거야. 그게 돌이지. 설마 이거 지가 다 처먹으려고 하는 거야? 4번 야 이거 뭐냐. 진짜 대책이 하나도 없는 여편네구만. 뭐? 무례하다고? 아니 그럼 지가 하는 짓거리는 뭐여? 뭐 개쌍놈들이 하는 짓거리여? 엄마가 보태준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보태준 거를 왜 지 멋대로 팔아치워? 어? 야 귀싸댁이 오지게 마렵네. 아니 형님 이거 어떻게 참았어요? 5번 이거는 남편이 스니 뿐만 아니라 스니의 어머니까지 한방에 무시를 한 겁니다. 진짜 못돼 처먹은 여자네. 6번 스니 글 보여주지 말고 그냥 이대로 이혼하는 게 나을 거예요. 저 여자 하는 짓거리 보니까 지금 이건 차가 문제가 아니야. 그 전에 이미 빼돌린 거 오지게 많을 것 같고 분명히 나중에는 집도 날아갈지 모를 일이라고요. 일단 통장 정리해보고 금전적인 거 싹 다 쓰니 앞으로 바꾸세요. 생활비도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카드 못 쓰게 해. 직불로 비번 절대 알려주지 말고 무조건 스니 폰으로 문자 오게 만들어버려요. 이제는 지가 직장도 없는데 뭐 어쩔 거야. 진짜 무례하고 갑질이 뭔지 이 참에 확실하게 보여주자고요. 강하게. 7번 여자가 완전히 미쳤네. 스니 전생에 죄를 좀 지으셨나? 혹시 우리 이순신 장군님한테 총이라도 쏜 거예요? 그 차판돈 그 1500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거 어머님한테 돌려드리라고 하세요. 지가 인간이라면. 근데 그거 다 떠나서 이거랑 앞으로 같이 살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미 신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갈라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번 그냥 저 미친 여자를 남한테 팔아버리세요. 만약 네가 뭔데 나를 파냐 이러면 아니 내 만으로 내가 파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러면 됩니다. 이야 이건 뭐 자기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존중이 단 한 푼도 없네. 9번 아니 형님 도대체 왜 이러고 사시는 겁니까? 예? 혹시 옛날에 바람이라도 피웠고 아내분이 그걸 용서해 준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거 나는 납득이 안 됩니다 형님. 10번 아니 집도 차도 다 시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그게 어떻게 아내 보인 거예요? 진짜 미친 건가? 어? 아니 그리고 지가 뭔데 기분이 나빠? 뭘 차 잘했다고? 설령 어머님이 해준 게 아니라 해도 이건 당연히 부부가 상의를 해야 될 일이에요. 진짜 개 뻔뻔하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 지 돈으로 사온 거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래 지가 먼저 치사하게 나왔으니까 그냥 쓰니도 똑같이 해줘요. 일단 차 판동부터 회수를 하고 생활비도 마찬가지. 지가 앞으로 일을 하든 말든 무조건 반발씩 하자고 해야 됩니다. 제가 쓰니라면 이거 무조건 받아낼 거고요. 너무 괘씸하니까. 너무 괘씸하니까. 그리고 이게 안 된다. 그럼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할 거예요. 제대로 겁을 줘야죠. 세상에 집이랑 차 이거 다 시어머니 도움으로 산 건데 그게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르고 감이 쳐 나대길 나대. 어? 야 인간이 얼마나 개념이 없고 뻔뻔하면 이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아네. 거기다 지 언니랑 남편을 쫌팽이 만드는 거 죽여버리고 싶다. 11번. 와 나는 가끔 우리 언니가 실수로 내 남편 조금이라도 놀리거나 흉보면 그 자리에서 아구창을 쳐 날려버리고 싶던데 이거는 오히려 지가 더 그러고 있네. 12번. 그냥 이대로 이혼합시다. 물론 협의 이혼이 아니라 통보러 갑시다. 형씨.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쓴이가 만약에 과거에 정말 씻기 힘든 아니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다면 불륜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해도 열심히 둘이 돈 모았는데 몰래 주식을 해서 날려버렸다든지 그런 초대형 사고를 친 게 아니라면 이거는 그냥 사람이 마음이 여리고 좀 웬만하면 다 넘어가지고 봐주고 하는 그걸 알고 이용하는 거라 봅니다. 시어머니가 3억 5천에 차서 주고 하는 걸 보면 분명 좋은 분이에요. 돈을 많이 쓰는데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한테 많이 썼을 때 아무튼 그래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힘내세요. 감사합니다.